맞아, 나 언니 록스타 들었잖아. 록스타! 언니, 노래 너무 좋아요. 진짜요? 노래 진짜 너무 좋고, 제가 특히 좋아하는 라인. 리사, can you teach me? 리사, can you teach me? 이게 좀... 사실 펀치라인이죠. 그럼 다른 곳은 혹시 언니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어... 너무 예뻐. 여기랑 너무 잘 어울려, 언니. 아니.